오늘은 당방팬티와 함께 6분 휴분통 시작해 볼게요. 다리를 넓게 벌려 좌우로 사이드런지 할게요.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이며 엉덩이를 뒤로 밀듯이 런지 해주세요. 호흡 마시면 내려갔다가 내쉬며 올라올게요. 하나씩 사선 뒤로 보내며 크로스런지 할게요. 한 날씩 사선 뒤로 보내며 크로스런지 할게요. 가슴 앞으로 손을 모으며 크로스런지 내려가주세요. 다리 뒤로 보낼 수 있는 정도로 보내며 앞다리 엉덩이 자극에 집중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내발 기기 자세에서 한 다리 무릎 접어 뒤로. 옆으로 보낼게요. 목부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배 납작하게 만들고 따라해주세요. 목부에 힘이 풀렸습니다. 목부에 힘이 풀 дис고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복부에 힘주고 엉덩이 자극 느끼며 따라해주세요. 반대쪽 갈게요. 내발기기 자세에서 반대다리 무릎 접어 뒤로 옆으로 보내볼게요.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복부에 힘주고 따라해주세요. 허리를 조금씩 올려주세요. 허리가 부족한 허리가 더 편집 Algun fold에 힘을 받는다. 무릎 접은 상태에서 옆으로 들었다가 펴고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서 있는 다리와 움직이는 다리 엉덩이에 자극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자극 느끼며 끝까지 이어가 주세요. 아기 자세를 만들며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당당 팬티를 입고 촬영을 해봤는데요. 와이존과 팬티라인을 보정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보정력뿐만 아니라 안 입은 것 같은 편안한 착용감부터 부드러운 소재까지 레깅스 속옷을 찾으셨던 분들은 당당 팬티 추천드릴게요. 발레테라피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 30% 할인 쿠폰을 100분께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